9일 방영된 tv엔 예능 놀라운 토요일이야 놀토에서는 코미디 로열의 이경규와 이창호가 출연했는데요. 산사랑 산악회 등 다양한 부캐로 활약 중인 이창호는 오늘은 이경규 선배를 보좌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이경규는 놀토 녹화를 진행하며 올타임 레전드를 찍는 대부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경규는 꼴드차는 꼴지만 듣는 찬스 그런 거 아니냐. 대본에서 봤다 이런 찬스도 있지 않냐. 모니터링 좀 했다라면서 놀토 촬영함에 대한 예의를 갖춘 모습을 보이며 출연진들 모두를 감동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된 내용 중 이경규는 우리나 배우는 대사 전달이 잘 안되면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그런데 가수가 가사 전달이 잘 안되는 걸 그걸로 프로그램을 한다니? 그러면서 내 상식선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녹음할 때 프로듀서가 다 있지 않냐. 가사가 안 들리면 녹음을 다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며 이러면 안된다는 걸 얘기해주려고 나온 거다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코미디 대부 이경규가 가요계를 향한 일침을 날린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날 녹화는 이경규의 활약 덕분에 놀토는 최단 녹화 시간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신동엽은 스태프들 마음 뜬 거 봤냐. 3, 40분 일찍 나가려고 하더라. 이경규가 온다고 하더라 라면서 녹화 초기 때 빠른 퇴근을 기대했고 이경규는 미리 말한다. 칼퇴 준비해라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동엽은 경규 형이 예전에 한명언 중에 하나가 1시간 방송은 1시간 20분 녹화로 충분하다는 거였다고 말했는데요. 이해경규는 내 기록이 60분 분량 방송을 62분에 녹화를 끝냈다. 끝나고 출연자들이 퇴근 안하고 대기실에 있었다. 또 하는 줄 알고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놀토 최단 시간 녹화라는 신기록을 세운 이경규는 방송 분량 나오겠냐. 미안해 죽겠다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와서 직접 보니까 프로그램 포맷이 참 좋다며 녹화 전과는 사뭇 달라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이경규에 대해 편집점이 아예 없네. 효율값 예능 대부 오늘도 2시간 40분 만에 끝냈다 했나. 진짜 내 5시간 촬영 기본인데 극강의 효율임. 시험 본다고 딱 10개 공부했는데 그것만 시험에 나온 거임. 예능 오래 하시는 이유가 있음. 대박이다. 진짜 그 와중에 꿀잼인 게 대박임 등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한자리에서 젊은 세대에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가 연예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따끔한 일침도 해주시는 멋진 선배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